예! 퍼즐! 언박싱! 이거 판떼기가 없네? 네, 가격이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. It was five hours. Thank you for watching today. 감사합니다, 오늘. 퍼즐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Q&A 몇 개 다시 가져왔습니다. Q&A 스타트! 원밀리언에서 쿠테타로 쫓겨나신 건가요? 쿠테타 뭐죠? 원밀리언에서 쿠테타 일어났었나요? 루머인 것 같습니다, 루머. 아무도 쿠테타로 쫓겨난 사람은 없어요. 롤 티어 몇이에요? 예전에 실버까지 갔어요, 실버. 왜 일하고 있어요? 미모가 열일하는데? 아, 끄니까요. 니가 썼잖아, 이건. 자기가 써놓고. 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춤을 선택했냐? 보자마자 나는 알았다.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걸. 타고난 게 아니라 춤 밖에 없었어. 요즘 보는 예능이 있나요? TV를 잘 안 봐가지고 저 아는 형님은 밥 먹으면서 자주 보는데, 유키즈랑. TV를 잘 안 봐요. 넷플릭스 많이. 일단 엄마돼지가 진짜 힘들어. 터키. 하트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? 제가 책 읽고 이렇게 한 번 읽었을 때,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써놓거든요? 2023년 3월 2일 4시 14분 AM 써놨어요. 그래서 두 번째 읽고 있고. 존 크롬볼치랑 라이언 바비노. Very fast, fail up recommended. It's really good book. Yeah. And outdoor activities. I like to ride bike in Han river in Korea. Yeah. Your friend manager is cool. 너 멋있대. It's my T-shirt, though. She's so cute. 그치. K-Q-D-S! 음, 맛있는 된다, 안다? 화질 다 맞히기 전에는 못 자죠? 못 자요. 누구예요? 워엉? 워엉? 두 개!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. 쓰레기통에 빠졌는지 확인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 한 피스가 없어요. 왜? 대박! 퍼즐이 이 밑에 깔려져 있었어요. 완성! 다 떨어져. 액자에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지금까지 미친여자들이었습니다. 이쁘죠?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짠! 이렇게 있어요. 정말 너무 기쁘고 이 영광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보신여러분 수고하셨고 아까 잔 다음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도 이제 차러 가야겠습니다. 그러면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! 저 감금 당했어요 지금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여러분 제가 진짜 크기가 아쉬워서 그래요.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. 나 크기가 힘들어. 아연님 눌러주세요. 종료 눌러주세요. 살려주세요. 안녕! 안녕!